갤럭시 S21, 갤럭시 S21 플러스, 갤럭시 S21 울트라입니다. 삼성전자의 모바일 액세서리 부문 공식 파트너, 아라리의 신제품 라인업, 지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기능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나 가장 무난해서 아주 많은 분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열가소성 폴리우레탄 재질의 케이스, 마하입니다. 마하는 아라리의 여러가지 라인업 가운데 가장 기본에 충실한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바로 기본적으로 케이스가 갖춰야 하는 항목인 보호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인데요. 유연하고 충격 흡수에 탁월한 TPU 재질로 만들어져서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졌을 때 스마트폰에 바로 충격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케이스가 1차적으로 충격을 흡수한 다음에 일부 충격만 스마트폰에 전달되니까 파손의 우려가 확 줄어든다는 거. 그리고 특히나 충격에 취약한 4개의 모서리에는 충격 흡수를 더 잘할 수 있는 구조가 적용돼서 안심이죠.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좋은 게 가벼워서 좋더라고요. 요즘 스마트폰들이 무거워지는 추세라서 케이스까지 무거워져버리면 누워서 스마트폰 볼 때 팔도 너무 아프고 혹시나 떨어뜨리면 코가 무너져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벼우니까 걱정 없어요. 측면에 미끄러지지 않게 볼록볼록 디자인을 넣어 차별화를 뒀는데요. 저희 판매 페이지에 남겨주시는 리뷰 내용 중에 한 번 써보니 빠져들게 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라리 스포츠 스트랩이나 핸드 스트랩, 넥스트랩 등을 달 수 있는 스트랩홀도 있어서 손목에 걸고 가지고 다니면 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심플한 케이스 쓰고 싶다. 스마트폰을 자주 떨어뜨리는데 어느 정도 보호가 됐으면 좋겠다. 케이스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머리가 아프다, 고민 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구입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제품은 작년부터 품꾸미기 트렌드가 널리 유행을 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누킨인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1분에 1개씩 팔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기에 중심에 서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킨은 새로운 피부라는 뜻의 뉴 스킨이라는 영어 단어를 변형해 만든 이름입니다. 그만큼 스마트폰의 피부처럼 착 감기는 케이스가 되도록 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래오래 사용해도 변색이 되지 않는 고급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를 사용해서 아주 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이거 잡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립감이 진짜 좋아요. 케이스를 씌우지 않은 것 같이 완전한 생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사실 그런 종이장처럼 얇은 케이스들이 있긴 한데요. 그런데 아라리 누킨은 단단하고 튼튼함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스마트폰이 케이스의 이런 매끈한 면과 닿게 되면 중간중간 유막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라리 누킨 케이스는 이런 유막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케이스 안쪽에 초미세 도트 패턴을 적용했는데 그냥 보면 진짜 잘 안 보여요. 보려고 기를 쓰고 노력해야 보이는 근데 만져보면 바로 알 수 있죠. 아라리는 투명 케이스 명가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얇지만 카메라 정도는 보호되는 케이스였으면 좋겠다. 누래지지 않은 깨끗한 투명 케이스가 좋다. 폰 꾸미기도 폰 보호도 둘 다 놓칠 수 없다 하시는 분들한테 딱입니다. 삼성페이 기능이 있어도 꼭 실물 카드나 영수증, 지폐는 따로 챙기시는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을 위한 케이스 아라리의 스테디셀러 머스탱 다이얼입니다. 블랙, 애쉬블루, 차콜 그레이, 텐저린 레드 이렇게 4가지 컬러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데요. 모든 색상이 너무 튀거나 부담스럽지 않고 은은하게 고급스러운 색상이어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겉면은 프리미엄 가죽 느낌을 최대한 살린 디자인이고요. 이런 박음질이나 마감 처리는 직접 딱 손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정성으로는 만들기 힘든 케이스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 써보시면 손끝에서부터 느껴지는 게 다를 거예요. 안쪽에는 카드를 3장까지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지폐 넣는 공간이 두 군데 있는데 안쪽에는 급하게 쓸 수 있는 만원짜리 한 장 정도 그리고 그 옆에는 영수증이나 메모 같은 것들을 넣어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잡아주는 이 부분은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여서 슬림하고 단단하게 안정적으로 잡아줘서 깔끔해요. 아참 가죽 케이스 고르실 때 ROHS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은 필수적으로 해보세요. 일부 스마트폰 케이스에서 중금속을 비롯한 유해물질이 무더기로 검출돼 논란이 크게 있었는데요. 심지어는 기준치에 9,000배가 넘는 카드뮴이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고 하죠. 하루 종일 손에 닿는 것이다 보니 이런 유해물질이 없는 케이스를 고르셔야 합니다. 머스탱은 유해물질 제한지침 ROHS의 기준을 충족한 제품입니다.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삼성전자의 모바일 액세서리 부문 공식 파트너답게 갤럭시의 모든 기능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꾸준히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하는 카드와 지폐가 많은데 지갑은 들고 다니기 귀찮다. 튼튼하고 단정하고 깔끔한 지갑형 케이스를 쓰고 싶다. 또는 디스플레이도 보호하는 플립형 케이스를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은 전부 다 메이드 인 코리아. 대한민국 대표 모바일 액세서리 브랜드 아라리가 대한민국에서 직접 설계하고 개발하고 생산하고 포장하고 품질 관리까지 한 진짜 진짜 대한민국 케이스인데요. 이 케이스들과 같이 쓰면 진짜 편하게 쓸 수 있는 대한민국 생산 제품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스틱 포켓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린 머스탱 다이어리를 쓰는 것보다 좀 더 심플한 케이스를 쓰고 싶지만 그래도 카드 한 장 정도는 계속 들고 다녀야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제가 쓰는 개토카드는 실물 카드를 사용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하는 출입 카드도 있고 이런 분들께는 진짜 유용한 아이템이에요. 스틱 포켓은 천연 소가죽으로 만들어진 포켓 타입이고요. 짝! 견고하게 부착되지만 붙였다 뗐다를 반복해도 찌꺼기가 남지 않고 깔끔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붙일 수 있는 젤패드 부착 방식입니다. 블랙이랑 브라운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있는데 너무 고급스러워서 분명 만족하실 거예요. 아라리에서는 여러분의 귀중한 후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라리 제품을 구입하시고 SNS를 통해 후기 남겨주시면 매달 20분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리고 있고요. 아라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포토리뷰 남겨주시면 매주 10분을 추첨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네이버 페이 포인트들 무려 5천원어치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만큼 많은 분들께 큰 혜택 드리는 게 진짜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가 않은데 제가 밀어부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주셔야 제가 계속 진행할 수 있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잇!